방송인 신동엽이 당시 이소라와의 이별 루머에 대해 이야기했다. 이날 첫 게스트로 등장한 신동엽은 이소라와 어색한 포옹을 나눴다. 한창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 신동엽은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라며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대마초 걸렸던 1999년도 말은 제가 해서 걸린 거다.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라며 대마초 흡연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. 이를 들은 이소라는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고 신동엽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이소라의 야한 비디오를 덮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아직까지도 소라와 관련된 야한 비디오 루머 때문에 내가 억지로 그 이슈를 덮으려고 대마초를 했다고 한다.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재차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. 신동엽은 이소라와 결별 후 선혜윤 pd와 결혼했다. 신동엽은 이별 이후 이소라와 재회했던 당시를 떠올렸다. 신동엽은 우리가 헤어진 게 2000년도인가 어느 pd 결혼식이었는데 둘 다 참석했다.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제일 끝과 끝에 서있더라. 조금이라도 붙어있으면 서로 민망하거나 불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.